그 신으면 어떠냐 지금 ag가 아닌 이 일반 ds 라이트 제품이어서 물론 ag인 경우에 제가 보기엔 스터드 형태 아웃솔플레이트만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은 어쨌든 ds 라이트 ag 에 나왔던 제품과 비교를 하면 착화감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 어퍼가 달라짐으로써 어퍼 구성하는 요소들이나 제작 방식이 달라져서 많이 달라졌고 이 제품 ds 라이트 초기 1회 이 ag 제품을 신으신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첫번째 여기 발끝이 되게 타이트하게 좋아준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신발의 높이 코에 높이가 높지가 않은데 비교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2가 되겠죠 2에 해당된 ds 라이트 에어는 우선 여기 홀드성 이런 것들은 이 제품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엑스플라이 프로로 신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때는 예를 들면 ds 라이트 엑스플라이 프로의 앞쪽과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반면 지금 이 제품 ds 라이트 이 제품은 엑스플라이 프로 제품과 착화감이 유사하게 바뀌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를 신으신 분들은 이 제품의 느낌이 그 프로보다 조금 더 전반적인 그 패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두툼하게 느끼고 조금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역시 프로는 프로에 가깝게 엑스플라이 특급을 위해서 무게 라든지 오프의 소재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제품은 거기서 약간 톤다운이 되어 있다 그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여기에서 가장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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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요